푸고는 재킷 개념의 커버 교체를 지원하는 기준입니다. 하단에 재킷을 벗길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손쉽게 푸고 본체와 재킷을 분리를 해내거나 다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쉽게 재킷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외형의 변화를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고 각각의 재킷은 방수의 형태나 충격의 보호에 대한 형태를 각각 또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또 디자인적 요구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장착하고 있는 재킷은 스포츠 재킷이고요. 보다 더 기존 재킷에 비해서 방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고 바닥면의 고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도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킷이 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터프 재킷의 경우는 육각 렌치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커버이긴 하지만 방수와 방지는 물론 충격 보호에까지 해당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재킷으로서 다양한 재킷에 대한 편의성을 디자인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.